총선을 승리를 하려면 장재원 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서거든요 4번이 한동훈 장관 마지막 날의 예비 고1의 책 선물 제목은 모비딕 아마 미국 소설이죠 다섯 번째는 여당 여성 비상대책위원회 이수전 김혜지 윤희숙 거론 아홉 번째 장재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국회의원 당선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4번 5번 9번이 공통점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최소한 국민의 힘이 선방하거나 아니면 대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4번 5번 9번 활동이 다 있는 거죠 장재원 씨가 물러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물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목의 비상대책위원회 후보군의 김수정 씨나 김예지 씨나 윤희숙 씨가 거론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여러분들 다 승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아홉 번째 잘 많이 읽힌 장재원 씨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큰 용기하고 큰 결정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재원 씨가 이번에 자진해가지고 자기 의원직을 내놓은 것은 큰 결정이었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지역구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지난 7년간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주민들과 함께했던 장재원 씨는 장재원과 함께하는 민원의 날 61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행사하는 내용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장재원 씨가 지역구에 자기를 응원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민원의 날 마지막 행사를 이렇게 정리정돈했습니다 장재원 씨가 물러난 것은 딱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던질 때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승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결국은 2024년 4월 총선 승리라는 것이 윤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재원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우파 진영의 여러분들 호의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심을 내려놓고 소위 실체적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일어났고 지금 일어날 예정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지혜하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기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 여러분들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좌측이 2016년 장재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런 부산 사상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구한 겁니다 이 중간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익값이 통계적으로 너무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론적으로 0에서 3% 이내로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찾아낸 후보 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 보완한 조작이 일어나기 전 상태 이전 상태를 여러분들 복원한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식선거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고도의 고등수학이나 난해한 물리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4.15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에 장재원 후보가 차익값이 마이너스 15% 배재정 후보가 플러스 14%라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5%만큼을 장재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가지고 그거를 더불당의 배재정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만 하더라도 관외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30%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장재원이 차익값이 마이너스 27% 배재정이 플러스 30%라는 이야기는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7%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훔쳐서 배재정 더불당 후보한테 30%를 더해 줬으니까 반올림회가 여러분들 30% 27% 나왔으니까 얼추 뭐죠 28 곱하기 2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40 56% 정도의 여러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삼락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12%란 뜻이 뭡니까 11%만큼 훔쳐가지고 12%는 더해 줬으니까 약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락동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24% 정도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들이 다 이런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은폐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피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높은 상태인 겁니다 우선 국민의힘을 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가 여러분들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제야 전문가라는 분이 나서 가지고 차익값 크기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에서 27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27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시켜가지고 0의 3%까지 수렴시키게 되면 바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그대로 그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복원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적인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다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윤 대통령께서도 입을 담으시고 한동훈 장관은 문산 쳐다보고 국민의힘은 다 여러분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2024년 4월 달에 총선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대패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변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진 않지만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계속 존속하는 한 이런 이 2020년 4.15 총선 그래프보다 훨씬 더 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재훈 후보가 지역구를 던지고 이런 것은 다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토록 비겁하고 침묵할 수 있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한규섭 교수가 분석한 그런 총선 전막이라는 것을 이 뭐 여당이 대선 때 윤석열만큼 득표할 게 서울의 27석이 과반이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2020년도 총선, 2022년도 3구 대선,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을 한 선거가 4.15 총선이고 그다음에 3구 대통령 선거고 그다음에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최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지방선거를 가장 조작을 눈치를 보면서 낮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규섭 여러분들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이 발표한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84대 163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국 평균으로 25% 조작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12.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12.5%를 대해주는 마이너스 12.5 플러스 플러스 12.5가 25% 전국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5%만큼 조작한 선거가 4.15 총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방심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값을 다 좀 낮췄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편하게 이기는 것보다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작값이 낮은 겁니다 그 낮은 조작값을 가지고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84석이 138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값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선거 공정성에 대한 촉구 정도만 하더라도 바짝 엎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낮은 조작값을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181석을 차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만 없으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폭도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4.15 총선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더블당의 여러분들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현행 선거 제도처럼 과감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개헌선을 더블당이 무너뜨리고 압승을 하겠지만 그걸 막을 수가 있으면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보실 수 있는 것이 이걸 보시면 좋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강서구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84석 138석 181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느냐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4.15 총선이 35% 조작값이었습니다 3.9 대통령 선거가 25% 2022년도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15% 조작한 겁니다 한규역 서울대 교수는 이걸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참 나라가 큰일인 거죠 그냥 전산조작의 조작값을 몇 프로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선거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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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리시죠? 여러분, 방송이 잘 들리시면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리면 잘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